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루트로닉입니다. 루트로닉 어제 좋은 시세를 보여줬는데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는 함께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실적도 잘 나와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고 최근에 클래시스를 매각하면서 이것도 역시 재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과연 루트로닉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v센터의 길건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루트로닉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어제 시장이 설 연휴 끝나고 나서 크게 좀 동반 상승을 보였지만 일단 루트로닉 왜 이렇게 또 눈에 띄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길건우 연구원님이.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용 의료기기에 조금 관심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트렌드 자체적으로도 볼 때도 오래 사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래 사는데 젊고 건강하게 사는 게 또 사실 트렌드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피부과를 가보시면 피부과를 가시는 환자분들이나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해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클래시스가 지분을 거의 경영인 일가가 60% 정도를 매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한 6,700억 정도를 벌었습니다. 쉬링크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피부과 다니시는 분들은 울세라랑 쉬링크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쉬링크가 굉장히 저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력을 하는 회사였는데 루트로닉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루트로닉이 클래시스보다는 사실은 국내에서 레이저 의료기기 점유율로 따지면 1위 업체입니다. 글로벌로 따져도 5위 업체고요. 레이저뿐만이 아니라 고주파 최근 들어서 EMS 관련된 걸로 해서 제모나 피부재생 관련된 장비들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시스도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루트로닉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깔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의료기기 업체들,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괜찮을 거냐를 판단을 할 때 봐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모품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을 하는지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해외 시장이 꾸준하게 확대되는지 마지막으로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해외 시장 확대랑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도 미국, 독일, 프랑스의 수출 물량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작년에 20년도에 흑자 전환하고요. 작년 영업이익이 조금씩 차이는 발생은 하고 있지만 한 320억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대비하면 거의 400% 가까이 영업이익이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도 아마 매출은 한 2천억 원, 영업이익이 한 4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어서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다른 것보다도 올해 추가적으로 3월에 혈관 병변 치료기기인 더마V라고 있어요. 혈관 병변이 뭐냐면 안면 홍조, 모세혈관 확장증 이런 것들을 혈관 병변이라고 하는데 이 치료기기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미국에서도 FDA 승인을 작년 5월에 미리 받았고 현재 판매하고 있는 회사도 2개 회사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매출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루트로닉에 대한 설명 길건우 연구원님이 잘 해주셨고 피부 미용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김민수 대표님도 관심 많으시죠? 관심 없습니다. 이런 것들 하면 좋겠는데 해도 안 되는 피부가 있다 보니까 또 다릅니다, 하면. 그럴까요? 네. 그래서 루트로닉을 바라보면서 말씀 앞에서 자세하게 해주셨듯이 에스테틱 레이저 의료기기는 국내 1위입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20% 이상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이쪽을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할리우드 스펙트라, 지니어스, 클라리티2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생각보다 이름이 많이 알려진 브랜드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잘 몰라서. 그런데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북미나 유럽 쪽에서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미국의 FDA 그리고 또 유럽의 C 쪽에서 승인을 받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안정성이 확인된 물량들이 계속 공급이 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12월 달 수출을 봤었을 때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작년 수출이 일단 1억 불이 돌파가 됐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했고요. 12월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1,300만 달러가 넘어가니까 한 70% 이상 12월 달에 집중됐다고 보게 되면 이런 기조가 꾸준히 나왔었을 때 루트로닉의 올해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는 게 아니냐. 즉 수출을 기반으로 한 실적 데이터가 확인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변화가 나왔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기 한 300억 대, 올해는 한 400억 대까지 꾸준히 성장하게 되면 지금 시총이 4,700억인데 에스테틱 관련된 회사치고는 비싸지가 않다라는 쪽인데 하나 걸리는 게 환기 종목입니다. 관리 종목 전 단계이긴 하겠지만 이게 붙은 지 오래됐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주가에 대해서 그렇게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로 바라보면서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루트로닉 일단은 수출로 눈에 띄는 뭔가 변화가 보이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든든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클래시스가 지분을 매각을 하면서 이런 것들 역시 루트로닉도 이런 수혜를 비슷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함께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루트로닉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시장에서 한번 자세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